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주물냄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통주물냄비의 새로운 기준 2011 디오리지널 엘코 통주물냄비 단색 자연의 건강과 감성이 한층 진화한 엘코 디오리지널 애니가 당신의 주방에 새로운 감성을 선물합니다. 주방의 트렌드 리더 엘코 제암 디오리지널 통주물냄비 애니 건강한 요리의 파트너 에콜론 프로코팅 자연의 강물에서 얻은 룬스틱 코팅으로 안심 납, 카든용, PFOA, 인체 유해물질 불건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에콜론 프로코팅 더욱 단단하게, 더 오래오래 금속조리 기구도 마음대로 맵고 잔 한국 양념에도 강력하게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 세척은 편리하게 늘 새것처럼 깨끗한 외관으로 자신있게 요리의 깊은 맛을 살리는 과학설배 묵직한 풍주물 뚜껑이 열과 원적외선의 배류를 일으켜 음식 고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조리 중 수분과 향이 다시 재료 속으로 들어가 차원이 다른 요리의 풍미 주방에 시작된 건강한 자연주의 감성 엘코 디오리지널 통주물냄비 애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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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